안녕하세요 EQBR 대표 이현기입니다 저희 회사는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을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에서는 공동망을 만든다든지 그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 싱가폴, 미국 이렇게 세 가지 엔티티로 있고요 한국에서 기술 총괄하고 있고 프로덕트 총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폴과 미국에서는 현지 영업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 드리기 전에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탈중앙성, 보안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고요 그리고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블록체인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블록체인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용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특징으로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썼었을 때 어떤 비용 효율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산 원장이기 때문에 보안 유지 비용에 있어서 혁신적인 절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솔루션들을 유지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분산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보안성을 좀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 유지 비용의 혁신적인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원본과 사본에 대한 식별 비용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징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들고 다니시는 페이퍼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사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안에 원장에 담겨있는 데이터들은 다 원본이기 때문에 원본과 사본에 있어서의 식별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부분들이 요즘에 CBDC나 STO 쪽에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일 것 같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산을 똑똑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을 똑똑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기존에는 자산은 그냥 자산일 뿐이었다고 한다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산 자체의 기능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들고 있는데 그 안에 투표 기능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산 안에 거래 기능이 있다든지 이런 형태들로서 기존에 자산에서 기능들을 붙여나갈 수 있음으로써 밸류 체인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그를 통해서 비용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블록체인 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크립토 디파이 NFT 형태로서 서비스들이나 자산들이 취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가격 변동성이 크면서 크립토 윈터가 좀 찾아오게 되었고요 현재까지도 대부분 암호화폐나 NFT에 중심을 두는 웹3 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블록체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왜 크립토 윈터가 계속 지속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좀 고민을 하였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술이 주는 효용성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자산과 거래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가상 자산의 내재적이거나 실질적인 가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발생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크립토 윈터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적인 시각의 반동 효과로써 지금 실질 자산 RWA 라고 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오히려 여기서는 자산이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존의 금융 그리고 비효율적인 기능들 그리고 혁신적인 금융 기능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이나 효용성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발전 방향 같은 경우들은 전통 금융 기능들을 일단 모방을 하고 전통 금융에서 비효율적인 기능들을 해결을 하며 프로그래머블 머니 라고 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창조를 해내는 형태로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시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가상 자산이 아니라 실물 자산들이 블록체인 인프라 안으로 들어오는 RWA 형태로써 비즈니스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실현을 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또한 전통 금융 투자자들이 크립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니즈가 증가를 하고 있고 시장 규모 또한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물 자산이 블록체인 인프라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급하는 자산의 시장 규모와 맞을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고 새로운 시장들이 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실물 자산 기반의 블록체인 서비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CBDC와 STO가 있을 것 같습니다 CBDC는 현금을 토크나 하는 실물 자산의 토크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아키텍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얘기한 CBDC의 의의 같은 경우들은 실시간 결제를 통해서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을 한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디지털 자산들의 안전한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CBDC의 의의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을 하면 어떤 부분들이 좀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특정 사용처를 지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디지털 바우처 그러니까 자산들을 지정한 곳에서만 쓸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부금 같은 경우에서도 아마 뭐 진짜 쓰일 때에서만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이제 현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잊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수행을 했다면 애초에 자산 자체에다가 해당 기능들을 붙임으로써 오히려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화시킬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지금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여러 은행들이 CBDC에 대한 활용성 테스트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TO입니다 STO는 증권을 토큰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 2월에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었고 7월에 공청회가 있었었고 28일 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 제도와의 의의 같은 경우들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취급하지 못했었던 자산들 같은 경우들의 투자가 좀 가능해진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애셋들의 범위들이 좀 넓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특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시스템 효율성이나 아니면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래머블 머니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크게 이익금 분배라든지 아니면 수익자 투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자 투표 또한 자산 자체의 투표 기능을 붙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주주들 예를 들어서 주주 총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익자 투표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팩스를 통해 가지고 실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포를 줬다라면 지금 토큰 증권에서는 자산 자체의 투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 같은 경우들을 효율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증권사가 참여하는 클라우드 기반 공동망 프로젝트들이 시장에서는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허들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규제 관련한 부분들과 두 번째는 기술적인 복잡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까지는 토큰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금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7월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들은 열릴 수 있다 하지만 제도화가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복잡성입니다 블록체인 노드 관리, 참여자 구성,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배포, API 개발 이런 것들처럼 실제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기술적인 난이도들도 많이 높기 때문에 블록체인 구축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복잡한 전통금융 시장과 연결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레거시, 전통금융 같은 경우에는 보안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프로세스나 보안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나 아니면 복잡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 세 가지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도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저희 회사는 실물 자산 기반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혁신금융,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혁신금융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2022년 12월에 자회사 에이판다 파트너스를 혁신금융 사업자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판다 파트너스는 신한투자증권, 이지스 자산운용, EQBR 3사가 조인트 벤처로 만들게 된 서비스였었고요 그래서 혁신금융 사업자를 받았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도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레거시와의 연동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KPI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경쟁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엔진부터 월렛까지 모든 블록체인에 필요한 기술적인 스택들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에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하고 애틀이 국가 선정을 한 후에 2021년 4월에는 자체 지갑 서비스도 출시를 했고 2022년 8월에는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해서 지갑에 대한 운영 노하우 또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기술이고 제도화가 되는 기술이니만큼 외부 변화에 있어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디펜던시 없이 모든 핵심 기술부터 필요한 인프라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코어 기술들 엔진과 지갑들을 만들고 나서 실제 다수의 SI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느꼈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들은 이게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플랫폼화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2021년 12월에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고 CS에도 참여하면서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는 코어가 있다고 해서 실제 서비스에 바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코어와 서비스 안에서 프로세스를 빌딩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금 여러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기술 경쟁력 같은 경우들은 코어 기술 두 번째는 이것들을 플랫폼화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기술적인 경쟁력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인 부분들은 실제 연동의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금융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신한투자증권과 같이 여러 레거시 연결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전용선 연결을 하고 보안 인증이나 취약점 검증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CSP 안정성 평가 저희 플랫폼에 대한 CSP 안정성 평가도 진행을 함으로써 지금 당장에는 통합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 상용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통합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레거시 금융 시스템과 저희 플랫폼을 연계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세 번째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실증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증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희 플랫폼들을 증명을 해내고 있고요 그 예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레퍼런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J포인트인데요 CBDC 형태의 디지털 바우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있는 오프라인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결제를 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였었고요 여기 안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은 레거시 연결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에서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여기에서 사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들은 충전, 출금, 결제, 정산 관련한 부분인데요 정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썼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하고 디플러스 1에 11시에 실제 가맹점주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그런 정산 프로세스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을 해봄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테스트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사례를 기반으로 저희는 미국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 결제를 진행을 레퍼런스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제2포인트와 달리 엔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기반 결제라고 볼 수 있고요 온라인 코드 기반 인증 방식의 결제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레퍼런스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PBM, 특별한 목적을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머니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볼 수 있는데 카드 환불 처리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을 해서 레퍼런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 STO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에이판다 파트너스 그리고 DB 금융 투자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지금 싱가포르의 저희가 발행 플랫폼까지 지금 구축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에이판다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 혁신 금융 서비스 기반의 STO 서비스이고 여기에서는 레거시 연결 그리고 발행 유통 수익자 투표 청약 배정 같은 경우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CSP 안정성 평가를 받은 목적 또한 공동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여기 안에서는 저희가 노드 저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노드 프로바이더 역할을 이용을 해서 공동망을 구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 금융 투자에서는 저희는 발행과 유통에 대한 POC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레거시 연결을 하고 거기에서 발행 유통 수익자 투표 청약 배정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을 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는 싱가포르에서의 발행 플랫폼까지 구축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는 유통을 제외한 나머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는 지금까지 했었던 그런 형태들처럼 전통금융 영역 이외에도 블록체인 니즈가 있는 산업에서의 R&D 및 사업 가능성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CBDC나 STO에서 이뤄냈었던 것처럼 저희는 사업 가능성을 확인을 하면 시장을 선점해서 선도할 것이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스몰 석세스를 만들어 가면서 다양한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사를 기반으로 노하우를 확보를 하고 이런 것들을 플랫폼 성정을 시킴으로써 저희는 계속 선수단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런 선수단 구조가 신뢰를 만들고 저희 회사의 독보적인 가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밖에서 부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부스에서는 STO 플랫폼 관련한 부분과 그리고 저희 개발 플랫폼 두 가지 시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는 공동망 구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STO 플랫폼에 있어서는 발행과 유통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 밖에서 아마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some time, so we'll take some questions So raise your hand if you have a question 마이크 전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에이판다 파트너스를 통해서 지정을 받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상품 출시가 언제 나오며 혹시 상품 출시 관련해가지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품 출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딜소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정에서 어려움들은 당연히 SS 특징마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매크로 이코노비 때문에 아마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자산의 성질에 가까운 부분들이지 자산의 성격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O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성질마다 발생하는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이판다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시니까요. 네 마이크 전달해서 질문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리 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관리 비용이나 이런 STO 발행 기업하고 발행 기업이 의뢰를 하면 그 비용적인 측면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프라이징 모델이랑 아마 직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밖에서 저희 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마이크 받으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아주 행운인데 시간이 꽤 남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누구라도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 CBDC 관련해서 제2포인트인가요? 그 구축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결제 관련해서 정산에서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플러스 1 이후에 정산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정산에 대한 구조가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중앙에서 관리에서 정산에 대한 지급을 하는 거 첫 번째로는 바로 가맹점이랑 정산 이용자에 대해 즉시 교환하는 걸 스마트 컨트랙트로 바로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플러스 1로 정산을 해주셨는지 정책적인 이유가 좀 궁금해서 아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당연히 지갑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바로 지갑까지 그 가맹점주에 지갑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는 실시간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지갑에 있었던 부분들을 본인의 현금 계좌로 입금하는 프로세스들을 저희가 플러스 1, 1 이후에 진행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하고 싶었었던 부분들은 지금 기존에 레거시에서 하고 있었었던 기능들을 모방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할 수 있는가가 목적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그냥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들을 배포해서 서비스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게 CBDC도 이제 또 지금 테스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구현한 제의 방식이 실제로 가맹점이랑 연결되어 있는 실증 사업인지 아니면 테스트에 있는 더미 도로 테스트만 된 건지 네 테스트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행사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 제주 푸드와인 페스티벌이라고 원래 제주도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입니다. 근데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에 진행하는 행사였고요. 과거에서는 종이 바우처로 진행했었던 프로세스들을 디지털화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목적으로 200개의 맛집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행사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종이로 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디지털화를 해서 저희는 실증 서비스를 만들어낸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